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제가 이기고 오겠습니다. 현희가 이기고 오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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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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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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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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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고맙습니다 앗 아 천 개 찼다 와 천 개 천 개 찼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형님들 와 이거 한 방으로 천 개 채웠다 와 이때까지 오지게 세단 상황이었는데 2킬 한 방 2킬 한 방으로 채웠다 아 아 아 아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오 형님 끝났어? 아니 호성킹 네네네 끝났는데 뭐 피 안 쏘냐? 어 도망가버리네 아 아 도망가버리네 아 쿨미니님 100개 또 고맙습니다 아 아 승현아 수고했어 아 형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어 네 들어가세요 아 지렸따리 이걸 2킬 때려버리네 지렸따리다 진짜 아 잠깐만 형님들 아 일단 홍준이한테 전화온건 전화온건 한번 전화해 볼게요 홍준이한테 전화왔던데 아 이후 음성사상으로 연결됩니다 아 통화중이여 버리네 아니 왜이렇게 통화하기가 어려워? 아까도 전화하니까 아까도 방송 안받고 아까도 방송중이고 일단 그러면 리플달부터 칠게요 이거는 리플달 쳐야죠 일단 리플달부터 칠게요 아 아 아 아 아 아 너 성균이 팀 누군데요? 너 성균이 팀 드갔다메 아닌데요? 어? 내가? 드갔다던데 성균이 팀? 아닌데요 형님? 아 그래? 그래서 이제 이제 니 자리에 없어 다른사람 뽑았어 수고 아 아 아니 아니 뽑힌 뽑힌거 알아 나도 장난친거야 아 아 나 이미 뽑힌거 나 이미 뽑힌거 알고 있었 아 근데 이거 우졌다 형들 진짜 이 게임 우졌지 않아 형들? 존나 잘했네 진짜로? 어 이 게임 개잘했다 진짜로 어 형님들 이 게임 잘하지 않았어요? 어 이렇게 썰어봤네 여덟이 이거에 프로모 안팔린게 컸죠? 프로모 딱 한마리 잡힌거 같은데 이거에 맞지 형들 어서오세요 어 과학 시간 형님 어서오세요 과학 시간 형님 어서오세요 과학 시간 형님 과학 시간 형님 반갑습니다 여기서 오버러드 찍고 여기서 판단이 지렸습니다 여기서 두 마리로 두 마리로 이거 잡아버리기 이 판단이 지렸죠 두 마리로 잡아버리는 장난 오버 빵꾸내기 오버를 계속 빵꾸냈기 때문에 저들가 오죽에 가난하죠 그리고 이걸로 여기까지 찾아버리기 이걸로 지렸어 지려버렸어 그래 형들아 과학시간 형님처럼 내 방 자주 오시는 분 없어 그래 형들지 와 여기에 끝내기 아니 이 게임 진짜 존나 잘하네 와 와 와 졸나 잘해버리네 연보석님이랑 한게 매력 투혼이었죠 이거까지 오져버렸다 진짜로 아 알겠습니다 아 익스트림 형님 아 익스트림 형님 알겠습니다 익스트림 형님 단판 300회 지렸습니다 아 익스트림 형님 이 게임 딱 하고 틸다랑 레옹이 좀 데리러 가야되요 여러분들 이 게임 끝나고 틸다랑 레옹이 데리러 가야되 이 게임 끝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